멜랑콜리. 멜랑콜리. 자, 상민이 일로. 로맨틱하기도 했는데 결국은 다. 창섭이. 디. 디져버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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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형, 너 콩트야? 잘해왔어. 난리 좀 잘할 것 같아. 톤이 어떻게 하냐면 맨 마지막에. 디져버렸어. 너무 잘한다. 가볼게. 다음 계속해서 세 글자. 이상형 가보겠습니다, 이상형. 진호. 이상민. 영철이. 상. 상민이 너. 희철이. 형. 형 진짜. 형 진짜. 형 인생이 왜 그 모양을 갖고 있는지. 새끼없어. 진짜 상민이 형. 이상해. 아, 미치겠다. 형. 아, 미치겠다. 대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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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숨겨버렸어. 자, 다음은 이번 단어는 데이트 되겠습니다. 데이트. 민혁이. 대. 돼지족발 먹고 싶다. 상민이. 이상하게 먹고 싶네. 자, 마지막으로. 성재. 튼. 튼. 어, 맞는다, 맞는다, 맞는다. 하나, 둘, 셋. 튼. 탈락. 어렵다. 튼가 어렵다. 튼가 어렵다. 튼가 어렵다. 튼가 어렵다. 진짜 먹고 싶다 하고. 채원 씨NoS랑 먹고 싶다 했어야지. 뭐? 자꾸 먹자고, 졸, 지마. 오케이, 오케이.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왜 웃는 거야? 정말 당신은 아무것도 모르는군요 다음 달아 호르몬! 호르몬 같게 우리 현식이부터 호! 호주에 지금 내 친구가 갔어 호동이 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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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훈아! 제발! 호주 갔어! 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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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룩!